개들이 냄새 맡을 때 하는 거. 누가 한 명만 도와주면 안 돼? 아, 그래. 너 손에 나는 복숭아 향을. 이렇게. 이거. 그거? 잘 안 보이는데? 미안한데 코 푼 거 아니야, 그거? 아니, 진짜 그래. 얼마 전에 선생님이 뭐야, 이게. 진짜 그래. 개가 꼭 마지막에.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잖아. 나는 아까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렇게 예쁜 사람한테 어떻게 먼저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지라고 그랬을 때 야, 그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점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아,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그럼 그렇지. 다른 동물 한 번 흉내내줘. 우리가 맞춰볼게. 낼 수 있는 거 있어? 다른 거? 이거 좀 어려운데? 해봐. 다 맞춰볼게. 아웅. 가만. 야, 소민아. 우리 보여줘. 그만 만나자. 진짜. 그만 만나자. 아웅. 아웅이 뭐야? 아웅. 호랑이. 동물. 오, 근데 무슨 호랑이? 시베리안. 아니야. 벵골, 벵골 호랑이. 벵골. 백지산 호랑이. 아니야. 새끼 호랑이. 아니야. 신사도 호랑이. 비슷해, 비슷해. 뭐? 신사도 호랑이다. 대치 쪽이야? 신사도 호랑이가. 용인, 자연, 저기 뭐야. 에브랜드 호랑이. 에브랜드 호랑이. 아니, 비슷해, 비슷해. 서울대공 호랑이. 정답. 아, 이게 뭐야. 호랑이. 야, 뭐라고 하겠어? 야, 수민아. 야, 맞아. 야, 맞아. 야, 서울대공 호랑이 저렇게 울어. 아니, 내가 호랑이가 근데 정답 아니야. 진짜 똑같아. 왜냐면은. 서울대공 호랑이가 절대 울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오려봐, 오려봐. 아웅. 아웅. 야, 에브랜드에 있는데 그렇게 안 울어? 그렇게 안 울어. 아, 뭐냐면. 스피커에 계속 틀어줘. 그거를, 소리를. 호랑이 우리 앞에 가면.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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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나와, 한 번씩. 그래, 소민아. 노래 불러줘서 내가 안 울어. 옛날 우리 라스 나와서 개소리를. 개소리는 내가 전문인데. 개 짖는 소리를. 그냥 모사가 아니고 진짜 리얼하게. 개 짖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냥 모사가 아니고 진짜 리얼하게. 센 개. 센 개. 센 개. 이게 어떤 개야? 다양한 종류의 개소를 다 낼 수 있는 거야? 무슨 개? 옥주현이가? 뭐 국산 견종, 외국 견종 다 달라. 다 달라. 이게 대형견. 대형견, 소형견. 나한테 맞춰봐. 동물견이야? 똥개, 똥개. 아니야, 아니야, 똥개 아니야. 어? 진돗개. 이거 코카스판엘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코카스판엘. 그렇지? 맞아. 맞아, 코카스판엘이야. 어, 진짜로? 그러면 대형견 하면 대형견. 세이트보라도 한 번 할까? 세이트보라도. 잠깐만, 대형견은 영진이가 잘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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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거. 개인기 하나를 더 들고 왔어. 그래, 잘했다. 이거 진짜 아무데서나 안 보여주는 건데. 야, 나는 여기서도 안 보여줘야지. 내가 잉어 묘사를 잘해. 잉어 묘사 어떻게 해? 대형견 많이 해가지고. 대형견 왜 이렇게 많아?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럴까 봐 지가 와서 엎드리네. 대형견 안 해도 되잖아. 잉어가 이제 잡아서 땅에 딱 떨어졌을 때. 다행이다, 이.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 맞아, 이래, 이래, 이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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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맞아, 맞아. 맞아, 이래, 이래, 이래. 야, 이거가 아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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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장담이 안 돼? 지금이,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넌 무슨 곡이야. 됐어, 됐어. 힘 세지. 힘 엄청 센데. 대자네. 이거 안지방송해? 안지방송해, 습방송해. 안지방송해. 가끔씩 써와 있었어. 어? 강도워. 가끔씩 쓰였어. 안지방송해. 긴장하고 있고 싶어. 아니, 저 베이징이랑... 우리도 다 알아듣겠어. 베이징이랑 홈페이지. 사훈이가 끝을 만들어줬지, 거의. 다 알아듣는 중국어로. 그러다가 사투리를 써버리잖아, 그냥. 알았어요. 막히면 무조건. 이게 안 되네, 얘. 중국어 버전하면 어떡해, 중국어 버전. 이거. 명반땡이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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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이 형 제일 좋아하는 거. 명반땡이어래.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야. 저 베이징의 장점은. 나는 이게 베이징 재기차기인 줄 알았는데 재채기가. 재채기 장점은. 그런데 우리도 이걸 처음 들었어. 내가 어릴 때 재채기를 되게 잘했었어. 그래서. 재채기를 잘하는 건 뭐야. 연속으로 거의 20번 넘게 했었거든. 연속으로. 끼침하고 재채기하고는 다르다. 다르지. 그래서 휴지 갖고 온 거야. 그것도 장점이 들어가는 거니. 핸드폰 씹 아니야. 휴지야. 그걸로 코 이렇게 살살 가볍게 해서. 딱 넣고 꽂아놓으면 나는 네버헨딩 재채기를 할 수 있어. 이걸 왜 이렇게 돌려도 특이하다고. 어떻게 말아. 그 정도면 찌르는 거 아니야? 어떻게 머리. 날카로운 거 아니야? 아니 휴지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날카로운 거만 들어? 코에 꽂아놓겠지. 간절히 하잖아. 사이콥질 할 때 저렇게.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말아서 천천히 넣어서 코 안으로.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코 안으로 넣으면. 이만큼 들어간 거 같은데. 코 끝에 한 느낌 있어.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잠깐만. 이 팀은 어떻게 20주년이래. 야 이거 뭐 튀는 거 아니야? 튀는 거. 지금. 지금. 방송이라서. 이거 봐. 잠시만. 내가 들어. 아니. 이거 와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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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을 했지만. 예능 사상 진짜 세상에 없던 개인이다. 그래. 지금까지는 이런 개인기가 없었어. 뭔 적 없어. 뭔 적 없어. 뭔 적 없어. 뭔 적 없어. 개인기 대박이다 이거. 마지막이면. 아! 손이 되는 거. 뭔지 알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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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까 알레르기약 감고 들어오겠는데. 발가락이 없있죠? 어? 뭐야? 발가락으로 이 모양이 된다고. 돼! 양반이 너무 긴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아무도 안 된다고? 아니야. 될 거야. 그때 희선이 나왔을 때도 발가락 뭐 했었지. 우리가 그래. 우리 세대 희선이 형이랑 내 세대가 좀 발가락. 어디서 해야 해줄까? 아무데나. 히선이도 그때 밟아 보여주지 않았나. 최고! 최고! 우와! 우와! 이거는 약간 거의 진기명기인데? 이게 안 돼?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진짜 그거 똑같아 봐봐.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근데... 다 돼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안 돼지. 할 수 있어, 다 한 번씩 해 봐. 세정이, 세정이 발가락. 이거까진 되는데 밑에만... 그러니까 세정이 거 이거지? 네, 이건데. 이게 오리지널이지? 들어와, 들어와야 세정이. 우리 세정이 오늘 참 잘했어요! 진짜! 이거 대단한 거야. 진짜? 여기 새로운 거 하나 더 있어. 뭐야, 뭐? 새끼 발가락이 떨어져! 뭐? 빨리 주워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제가 개구리 왕눈이 아로미발 아니야, 아로미발. 너 이거 세 번 꺾일 수 있어? 뭐야? 이 신입 최고! 신체의 신비를 찾아서 다음은 아시아의 한국이죠. 한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적으려면 하는 거야. 어? 이걸로 되게 가벼운 걸로? 이걸 세 개 돌리는 거야! 이걸 세 개 돌리는 거야! 이걸 세 개 돌리는 거야! 갑자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 뭐.. 아휴... 진해! 오! 너야! 진해! 오! 아, 오!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가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구나. 이게 뭐 뭐가.. 약간 이런 거네. 아이고, 이거 빵도 먹겠어! 잘한다. 내 눈대, 내 눈대. 아, 진짜. 아, 뭔가 애니비션인 것 같아. 한 달 할수록 잘한다. 진짜, 막 금형, 서커스 안에 공 같아. 진짜 잘 흘리면서. 손을 박수 쳐서 소리 내는 게 있거든. 노래, 약간 그거 그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음가를 내서 아는 노래를 할 수 있거든. 진짜? 진짜? 진짜 의미 있다고? 박수? 우리가 맞춰볼 수 있을 정도야,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우와! 우와! 어디 소리가 났어? 내 눈대가 나냐? 맞아. 저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맞아. 그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닌 거지? 아니지. 저거는 흉성이 아니고, 저거는 믹스 보이스야. 믹스 보이스. 미성하고 흉성이 만난 거야, 중간에. 그냥 입에서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건데. 그거 아니래. 그럼 그걸로 노래 하나 우리가 알만한 거 내주면 우리가 맞춰봐. 그냥 간단한 거 할게. 그리고 소리가 제일 크게 내줘. 내줘.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더라. 입으로 살살 이렇게 살짝 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입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나오면서 소리가. 하나만 더 내줘. 우와. 뭐가 하지? 왜냐면 도레마 솔라지도 멜로디가 되니까. 제가 볼게. 너 매주 나와서 이거 문제를 해주면 안 돼. 어떻게든 할 거 없는데. 코로나! 이거 괜찮네. 깨워줄게. 맞아, 맞아, 맞아. 정답. 나비잠이야? 10점. 한 번 더 들려줘. 끝난데도 기다릴게. 나비잠이 아니네. 그러게. 남자를 몰라. 남자를 몰라. 남자를 몰라. 남자를 몰라. 상위 1%만 가능한 동작이래. 아, 그래?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딱 붙을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붙어? 다 붙는다고? 보여줄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붙어? 이게 근데 상위 1%나. 이거야? 어, 되네. 소담이 봐봐. 소담이 되네? 우와. 이게 되는 거지. 거기랑 또 어디 거고? 많이 됐다. 이거는 더 없을 거야. 뭐 또? 팔꿈치랑 꽁치가 이렇게 붙어. 팔꿈치가 붙었어, 뒤로. 어떻게 붙지, 이게? 어, 잠깐만요. 저거 신기하다. 이건 처음 봤어. 수빈, 또 있어? 마지막 하나가 나왔는데 이건 나는 태어나서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오늘 보게 될걸? 이 상태에서 이 무릎을 떼지 않고 이렇게 붙어. 우와. 왜 이렇게 대단하게 덜 안 붙어? 이게 그렇지? 한 번만 더 보면.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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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를 한 거야? 너네 안 돼? 안 돼. 유리는 필라테스 같은 거 많이 해. 난 요가를 많이 해. 이 상태에서 무릎을 안 떼. 우와.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그치? 여기서 안 돼? 안 움직이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지금 하고 있는 쪽이야. 야, 소담이. 소담이. 이렇게 안 돼? 그렇게 안 줘서 다리끝도 피래. 그래. 형 봐. 안 돼? 그치? 여기서 안 돼? 서담이. 안 되는 거까지만 되지. 아예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까지만 되더라고. 너 말고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어. 한 번도 본 사람 없어. 그렇지. 혼자 한 명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주를 못...